안녕하세요 윗방원 성형외과에서 가슴 수술하고 자신감을 달준 노랑이입니다 제 본래 가슴 사이즈는 75A에서 B 조금 안됐고요 지금은 75B에서 C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출산을 하고 나서 윗가슴도 많이 없어진 데다가 약간 짝가슴이 됐다고 할까요? 그게 가장 큰 스트레스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옷을 입는 게 직업이다 보니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고 주변 사람들이 한번 해봐 라는 권유도 많이 받았기에 하게 됐어요 수술에 대한 실패? 왜냐면 주변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혹시 내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구축이 되거나 아니면 시작 가슴이었는데 이게 맞춰지지 않으면 어쩔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거든요 근데 수술을 하고 나서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주변에 있는 언니들이랑 많이 비교를 해봤거든요 근데 언니들보다는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있다는 느낌도 있고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부럽다고 그리고 주변에 수술하신 언니들도 많고 동생들도 많은데 옷 갈아입을 때 솔직히 자주 보거든요 그러면 한 방씩 만져보면서 되게 말랑말랑하니 좋다고 모형도 예쁘게 잘 잡힌 것 같다고 해서 주변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뽕 빼면 시치죠 윗가슴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뭔가 끌어올려서 이렇게 좀 모으고 싶은 생각이 되게 많기도 했고 예전에는 솔직히 가슴이 크면 옷을 입었을 때 태가 안 나서 오히려 좀 마이너스였었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가슴이 조금 있어야지 옷이 표현이 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뽕을 하면서 두 개 세 개씩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행사를 나갔어요 그러니 뽕은 나 나는 뽕 이런 느낌이었죠 지금은 아니요 의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뽕이 엄청 두껍거나 뭔가를 과하게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행사를 하는데 예전에는 가슴 때문에 솔직히 핏이 안 난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디자이너들이 계속 가슴이 빈약해서 쇼의 스키 힘줄 단도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을 때마다 솔직히 자존심 되게 많이 상했거든요 그래서 결심에 결심을 하게 됐답니다 얼마 전에 뭐 언니들이 말하는 가슴 데뷔 전이라고 할 만큼 이제 정말 섹시한 드레스를 입고 최고의 찬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럼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름만 예전에는 좀 과할 정도로 비키니 속에다가 뽕도 많이 넣기도 했고 가슴이 좀 있어야지 허리가 좀 더 들어가 보이는 시각효과도 있기 때문에 많이 넣어서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작가님들이 보정을 했을 때도 조금 뭔가 어색한 그런 게 있어서 이번에는 조금 진짜 내 가슴이 최대한 좀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는 수영복을 입고 조금 몸매 관리를 해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다시 한 번 촬영을 해서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저는 자연스러운 볼륨이에요 제가 만약에 20대였다면 D컥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에서 더 나이를 들었을 때 가슴만 뽕끝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아무리 관리를 해도 늙어갈 거 아니에요 가슴만 땡그러니 있고 또 몸은 처져가고 그런 모습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저는 가슴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인생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감 뿜뿜 할 수 있어요 나도 제 2의 인생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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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